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둠 속에 걸을 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 희망 없어요 어둠 속을 걸을 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보여주셨죠 부하가인 대신에 가지고 옷을 입혀주시고 말주소 초판은 모두에게 약속 주셨죠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 희망 없어요 아무 희망 없어요 어둠 속을 걸을 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지만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보여주셨죠 부하가인 대신에 아주 옷을 입혀주시고 말주소 초판은 모두 우리에게 약속 주셨죠 나의 기쁨 대신 예수님 주의 사랑 감사해 나의 기쁨 대신 예수님 주님만 찬양해 나의 맘의 위로 되시는 주의 사랑 감사해 찬양해 주님은 나의 복자 평안 되시네 땡큐 날 구원하신 주님 땡큐 날 사랑하시는 땡큐 주님께 감사하며 수만 찬양해 땡큐 날 용서하신 주님 땡큐 날 기뻐하신 주님 땡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해 나의 기쁨 대신 예수님 주님 주의 사랑 감사해 주님은 나의 구원하시니 주님만 찬양해 나의 맘의 위로 되시는 주의 사랑 감사해 찬양해 주님은 나의 복자 평안 되시네 땡큐 날 구원하신 주님 땡큐 날 사랑하시는 땡큐 주님께 감사하며 주만 찬양해 땡큐 날 용서하신 주님 땡큐 날 기뻐하신 주님 땡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네 땡큐 날 구원하신 주님 땡큐 날 사랑하시는 땡큐 날 사랑하시는 땡큐 주님께 감사하며 주만 찬양해 땡큐 날 용서하신 주님 땡큐 날 기뻐하신 주님 땡큐 날 기뻐하신 주님 땡큐 아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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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